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영상이 바로 행군 훈련하는 영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곧 해야 될 수도 있는 그 훈련이 바로 행군이겠죠. 이 행군은 여기 있는 20kg짜리 군장을 메고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좀 내려놓을게요. 좀 더 오래 메고 있으려고 했다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행군 훈련을 해봐서 알지만은 이 20kg 행군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네. 그래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어디까지? 8kg까지.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또 가다가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하니까 약간 소풍 나온 기분 들고 좋아요. 8kg까지는 할만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9kg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몸의 한두 군데에서 기능 고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골반이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고 척추 뼈 중에 최소한 3개는 아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신체 기관 어디죠? 발. 그렇죠.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서 20kg를 마저 가야지 끝나는 게 바로 행군이란 훈련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10kg, 12kg, 12kg 가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북한의 돼지 온갖 쌍욕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걸음을 가다가 드디어 16kg, 17kg, 18kg, 19kg 목적지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얻어보지 못했던 기쁨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그 상황을 그 순간에 한번 상상해볼게요. 드디어 20kg 훈련은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목적지 저 끝에서 교육대장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겁나 반가워. 평소에는 약간 솔직히 얄미웠거든. 평소에는 되게 보기 싫은 얼굴이었었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심지어 약간 잘생겨 보여. 손은 막 흔드는데 우리도 반가워서 손은 막 흔듭니다.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표정이 보이는데 표정이 조금 이상해. 이게 사람이 반기는 표정이 아니야. 조금 이상하고 입으로는 뭐라뭐라 잡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가고 있는데 점점 가다가 드디어 교육대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릴만한 거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잘못 왔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아까 그 12킬로 지점 있지 거기까지 다시 갔다가 새로 가야 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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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실탄이 있었더라면 지금 들고 있는 K2가 기능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행군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간다 열심히 간다 하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그 행군은 다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행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는 거? 올바르게 가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행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행군의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런 질문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삶의 목적지는 어딘데? 행군의 목적지가 부재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어찌 보면 목적지가 인생의 목적지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어디일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의 물건을 얘기할 거예요. 이 물건 중에서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딱 하나를 골라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핸드폰 아, 갖고 싶죠? 여러분,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핸드폰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네모난 기계 너무 예쁘잖아. 사실상 인간의 거의 모든 욕망을 담고 있는 네모난 이쁜 그런 박스 아니에요, 그렇죠? 핸드폰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북 아, 좀 약간 헷갈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트북은 핸드폰만큼 인터넷은 안 되지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좀 더 고사양 게임도 돌릴 수 있고 네,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00만 원 지금 핸드폰, 노트북을 포기하고 3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거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전역증 자, 갖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히 전역증이지 이 말은 뭐해, 그렇죠? 지금 집에 가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집에 가면 실컷하는데,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네 번째 전역증을 고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전역증을 얻었을 때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 행복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지예요.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24시간의 자연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24시간을 어떻게든지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들로 채워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내가 실컷 맛있는 걸 먹거나 왜?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면 잠을 실컷 자거나 잠을 실컷 자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왜? 여행을 가면 내가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는 게임을 실컷 하기도 하죠.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 티어가 오르면 내가 행복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행복을 향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만큼 행복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니까 자, 그런데 반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 목사님. 가끔 가다가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일도 하는데요. 어, 맞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일? 뭐 있겠어? 공부하는 거. 니네 공부 빡세게 하다가 왔잖아. 유치원생 때부터 A, B, C, D 해가면서 초, 중, 고, 12년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기 싫은 거 또 뭐 있어요? 일하는 거. 여러분 중에서 공부 말고 일하다가 온 사람도 꽤 많이 있죠. 어때요? 출근할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출근할 때마다 별 생각을 다 해. 가다가 차에 치이면 내가 합법적으로 쉴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런데 왜 이런 하기 싫은 일들을 해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것도 행복을 위한 거죠. 지금의 행복이 아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미래의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잠깐 동안 접어두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24시간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행복하고 싶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맞아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열망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꿈을 꾸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지 목표는 딱 하나야.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행복하니까 그러면. 나는 차를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나는 여친을 사귀고 싶어.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커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지겠죠. 그렇다면 이 행복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행복을 향해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세 가지의 행복을 향한 길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뭘까? 첫 번째. 소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어때요? 여기 있는 것. 멋있는 스포츠카. 생각만 해도 어때요? 장난 아니죠. 이 중에 차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을 거예요. 차 살 때 어디 가서 샀어? 중고차 매장 가서 최대한 싼 거 있나요? 싸고 좋은 차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싸면 싸고 좋으면 좋은 거지.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차를 겨우 샀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스포츠카를 내가 갖는다면? 최신 전자제품을 갖는 건 매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아니면 멋있는 집을 갖는다며? 참 이 소유라는 건요. 우리를 어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빠르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에다가 자기의 행복을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많이 벌면 끝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가끔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꿈. 그렇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는 것. 추익에 상관없이. 자, 나는 커서 태권도 나를 따고 싶어. 왜?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 돈과 상관없이 그건 내 꿈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다 벌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꿈을 쫓기도 하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돈을 포기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뭐 그게 아까 말했던 어떤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직업적 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 가치가 되었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을 향해 가는 마지막 길은 뭘까요? 어찌 보면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지? 아, 이거지. 사랑.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나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여자친구 못 사귀었으니까 투디랑 사귀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사랑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꼭 이런 연인 간의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모든 관계.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아, 누가 봐도 우리 똘똘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것도 다 사랑에 포함하겠죠. 네, 이런 걸 얻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감을 느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유, 꿈, 사랑이 우리를 행복으로 가게 하는 길이고요. 조금 더 이거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행복의 공식이다라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얻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건 거의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아마 이 세 가지 안에 무조건 들어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난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겠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주는 공식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는 여기를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한 방에 깨버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가 2017년 12월에 들었던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어떤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친구는 당연히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행복의 공식을 거의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었죠.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소유 자, 이 친구가 가진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유, 뭐 많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슈퍼차가 몇 대였을 것이고 최소한 이분이 우리처럼 표혜전 가가지고 원 플러스 원 찾고 그러진 않았겠지. 정말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룬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2015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이 총 몇 명일까요? 나 나중에 아이돌될 거야. 자, 힌트를 좀 주자면은 우리나라 국군 장병 육, 해, 공 특수부대 다 합쳐가지고 장교, 병사 다 합쳐서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해요. 국군 장병 수가 그거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자, 우리나라 국방 인력보다 많죠. 자, 근데 그중에서 데뷔를 하는 사람은 330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번이라도 음원 차트 아니면 뭐 TV, 방송 그 순위에서 1위를 경험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1위를 했어요. 그랬다는 건 이미 100만 명이 꾸는 꿈을 이루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수준에 훨씬 넘어섰죠. 1위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했었죠. 연예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연예인 뭐 어떤 노래 실력 춤 실력 퍼포먼스 심지어 라디오 DJ까지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죠. 정말로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꿈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루었던 사랑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요 여기 서 있는 저 차정진 목사가 이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을 골라요. 물건을 골라 고른 다음에 그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놓고 돈은 안 꺼내고 알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 차정진이에요. 하고 이렇게 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알바생이 재빠르게 탁자 밑에 버튼을 빠르게 누르겠죠. 저는 바로 잡혀갈 테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뭐 우리나라도 아니야.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이라고 해봅시다.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의 입국장에 이 친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내가 당신을 뭐한다고? 사랑한다고. 와 정말 지구상에 태어났던 영혼 중에서 0.001%가 누려봤을까 말까 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굉장히 두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남겼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말을 남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상당했어요. 약간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우리가 다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봅시다. 다 같이. 저기에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 출발합시다. 출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부욱 먼저 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나 보죠. 우욱 먼저 가니까 어이 부럽다. 쟤 되게 달리기 빠른가 보다. 어쩌겠어요. 뭐 우리는 갈 길 갑시다. 걸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꾸준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뭐지? 저쪽을 봤더니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자세히 봤더니 아 아까 먼저 갔던 그 친구가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서 그래서 반가우니까 어 그래 야 잘 지냈냐? 아이씨 부럽다. 설마 거기 어때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리가 들린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느꼈을 충격 그게 바로 어쩌면 이 아티스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느껴졌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가면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소유 꿈 사랑 이거 다 이루면 거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 나도 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 행복이 없다고?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 친구가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 사람 혼자 뭔가 저랑 착각을 하는 거겠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꾸 등장해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사람한테 행복을 물어봤더니 행복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든가. 누가 봐도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뒷꽃하는 얘기가 제가 우울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고요. 혹은 누군가는 그 불행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길 끝에 도착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소유, 꿈, 사랑 이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이걸 못 얻어서가 아니라 이걸 잃은 사람들이 자꾸자꾸자꾸 거기에 행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잠깐만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빡세게 사는 이유가 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데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고 있는 건데 아 근데 이 길 끝에 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 얼마나 빡세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초, 중, 고 12년 공부하나요? 아니죠. 어찌 보면 그 전부터 공부해요. 저번에 유아 박람회를 가니까 뭐 태교 영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태교 영어 태교 동화 그래 아마 여러분 등의 상당수는 태교 때부터 어떤 교육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태아일 때부터 공부를 해서 유치원 때 A, B, C를 외치고 초, 중, 고 12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계속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이 중에선 전 공부 안 했는데요. 공부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였을 거야. 공부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마치 세상을 놔버린 놈 한심한 놈 취급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 그렇다 보면 한 번쯤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야 엄마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거 아니야? 아니 공부랑 행복이랑 뭔 상관인데요? 야 엄마 그래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말 네 얼굴에 결혼하려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 공부를 빡세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자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어때요? 일하는 건 쉬워요? 아니요 겁나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정말 출근길에 사고 나면 좋겠다 싶은 생각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요즘 세상은 참 웃겨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애초에 일을 아 다시 요즘 세상이 참 웃겨요. 애초에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자 이번에 9급 공무원 경쟁률이 97대 1이었대요.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죠. 9급 공무원 자 근데 뭐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1년 내 9급 공무원이 1년 내 퇴사하는 비율이 20%래요. 5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 놓고서 이거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97대 1을 뚫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감을 잊어버릴 정도로 일이 너무 힘드니까 5명 중에 1명이 그걸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4명은 행복해? 아니죠. 그냥 버티는 거죠. 우린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면서 살아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소유, 꿈,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걸 가진 사람들이 이걸 나보다 더 완벽하게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잠깐만 어떡하지? 이게 끝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보통은요. 이 혼란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냥 부정하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길을 내가 새로 배운 적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런 목소리들을 부정하는 거죠. 에이, 아닐 거야. 행복하지 않다고? 네 배가 불렀거나 뭔가 네가 잘못했겠지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그 기사들 보면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인터뷰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정말 살벌하게 욕이 달립니다. 배가 쳐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 달리죠.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네가 잘못한 것과 원래 거기 가면 행복해 정상인 거고 네가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러면서 헛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이 길이 계속 갈 거고 이 길 끝에서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며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복권 판매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불행하다라는 것은 거의 상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오늘은 로또 판매점에 사람이 붐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교 과제를 하려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혹시 지금 로또 구입하셨는데 몇 등 당첨 희망하세요? 1등 다 되고 싶대요.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되면 오히려 불행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그거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거고 저는 다를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들처럼 막 욕심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당첨되면 기부도 좀 하고 주변에 나누기도 하고 한 번에 다 안 쓰고 뭐 어떻게 적음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망차게 집으로 가죠. 여태까지 1등 당첨됐던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을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다를 수 있어 나는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면서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모든 게 되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빛도 다 갔고 굉장히 드라마도 사랑받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턱 찾아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화장실만한 에만한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무슨 죽을 뼈에 걸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이 내가 죽는 느낌이에요. 매 순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왜 내가 눈을 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잠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잠도 사실은 잘 안 올. 힘들어. 내가 생각하기에 나 지금 앞으로 1분을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1분을 견디면 그 다음 1분도 견딜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몇 초를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우울증이에요. 약은 계속 먹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간혹은 시상식 같은 데나 혹은 일본에서 하는 대규모의 페미팅 같은 거 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굳이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한 번쯤 질문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뭘 우리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아마 여러분들은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파트를 소유하세요. 여러분의 클라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막 강사들 나와서 막 강연하고 아니면 TV에서 굉장히 멋있는 어떤 선남선녀가 나와서 연애를 하고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썼던 화장품을 여러분도 써보세요. 이런 말들 가운데 자라왔다 보니까 우리는 이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 정말 맞을까? 그게 끝에 정말로 행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꿈, 사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걸 추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힘들게 달려온 길이라면 그 끝에 행복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끝에 만약에 행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떡하지? 자 우리 한 번 여기 보이는 글자를 세 번 정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다. 우리는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다. 우리는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다. 맞춰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독교라는 종교를 소개하고 싶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한 번쯤 여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뭔가 가지고 있대요. 아직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 때문에 간절히 고민한다면 기독교의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왔던 일 달려갔던 길 이게 어쩌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디 가야 될까? 기독교의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어색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한 번 가정을 해볼게요. 절대자가 있고 이분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실 거라고 한 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분을 한 번 하나님이라고 정의해보고 출발해봅시다. 그분에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놀아도 힘들고 일해도 힘들고 공부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삶을 달려가는데 그 길 끝에 정말로 행복을 바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삶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은 얼굴들 정말로 그분들이 지금 내가 옆에서 지켜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 솔직히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런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보았지만 우리 삶의 행군은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 앞에 서있는 저 목자가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부정해버렸어요. 여기 끝에 행복이 없을지도 모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혹시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길인가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 행복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행복의 길이 되어달라고 정말 알성달성하고 막막한 내 인생에 행복을 밝혀주시고 그 길이 되어달라고 다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